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이어갑니다 자 가운데 59쪽이네요 59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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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유상, 원인이 유상, 자 개인일 때는 중과하죠 그래서 이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이주택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자 표준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4% 자 2배를 더한다 조정대상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4%네요 그럼 전체는 몇 프로다? 4 더하기 4는 전체는 표준세율의 8%를 합한다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네요 그러나 비조정 거를 사면 뭐다? 거래가에게 따라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렇게 차등 적용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주택이다 자 3주택 조정 거를 사면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항상 표준세율은 4%에요 다주택자는 그럼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 그래서 4%에 8%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 12% 그럼 12%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다 자 그러나 비조정 거를 사면 2배로 떨어져요 2배 8% 그 다음 4주택은 무조건 투기꾼이에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항상 4배에요 그래서 12%로 간다 조정 비조정 구분 없어요 단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1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거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 종전 거를 팔면 중과사를 안하고 거래가에게 따라 1에서 3%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보면 2배 4배죠? 항상 2배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배고 4배는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럼 2배는 전체 세율이 몇 %? 8% 4배는 전체 세율이 12% 그리고 박스 법인 자 법인도 무조건 투기꾼이에요 몇 배? 4배 뭐예요 4배?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럼 8%죠? 그럼 전체 세율은 12%다 그럼 배로 출제되면 배로 배로 출제된다 2배 4배 항상 중과 기준세율의 2배 4% 중과 기준세율의 4배 8% 그리고 분수로 출제되죠? 2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200 4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40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주택은 다주택자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도 있죠? 시가표절액 얼마이야? 1억이야 1억이야 주택수에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거 5년 미경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주택은 자 그 다음 박스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합니다 무상 이럴 때는 뭐다? 4배로 중과한다 항상 4배는 뭐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중요한 것은 뭐다?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1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중과를 안 해요 표준세율 우리가 증여는 표준세율 몇 프로다? 3.5% 단 1세대 1주택을 배우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4배에서 제외한다 몇 프로로 간다는 뜻이에요? 3.5% 그래서 이 지문은 꼭 알아둬야 돼요 증여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and 3억 이상 3억 이상 그리고 뭐다?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4배로 중과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주택중과세는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재산세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몇 배예요? 등록면허세는 3배밖에 없잖아요 뒤에서 나오고요 자 재산세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은 사치잖아 무조건 매년 4% 4배가 아니라 4%예요 그래도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0.1에서 0.4 4단계 그래서 취득세에서 안 나오면 재산세에서 출세가 되죠?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려요 별장만 4% 그래도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과세합니다 그리고 고급선박은 시가표조력이 낮기 때문에 5%로 중과하고요 자 그다음 양도세 자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얼마? 실거래가액이 10억 초과 개정됐죠? 조합원 입주권도 6억이 충족되면 10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초과 부분은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나 고가조합원 입주권은 실거래가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 임대업에서는 9억 기준이에요 임대는 실거래가액이 없다 왜? 안 판 거니까 그래도 기준시가 9억 초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 그래요 9억 초과 여러가지 면적조건 그 다음 가액조건 등등등을 많이 따지죠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액을 갖고 따짐으로 고급이 아니라 고가주택 양도세는 12억 기준 실거래가액 임대업에서는 9억 기준 기준시가 안 판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과미력 채권에서 공장 신증서를 냈다 수도권이죠 취득세는 2배를 중과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5배를 중과한다 그래서 과세 기준율로부터 5년간 5배 뭐를 중과할까요? 건축물을 우리가 일반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에요? 0이요 인구 중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5배 그럼 0이요의 5배는 몇 프로다? 1.5 2호 그래서 중과세 기간이 몇 년간? 5년간 5년간 5배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0이요 그러나 과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죠 중과를 안 한다 제외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0.25% 그래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일반 건축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5배 1.25%는 과세할 대상이 땅이 아니라 건축물에 하나 한다 건축물을 중과하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사고 팔았을 때 3년 5배로 중과를 했어요 3년 지나서 팔면 2년 남았죠? 그럼 누가 5배로 내야 돼요? 승계취득자가 남은 기간이 있다면 중과한다 단 항상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5배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라 그러죠? 과미력채권의 대도시입니다 수도권의 대도시는 몇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3배 그러나 무조건 3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중과 제의업종은 제외한다 어떤 업종? 금융업, 은행업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한다는 뜻은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1번 본점을 설립할 때 또는 지점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할 때는 원칙이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 단 중과 제외업종 금융업, 은행업 이런 거는 뭐다? 중과 제외 그리고 중과를 안 한다는 뜻은 상대가 들어가죠? 사후관리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있다 그러면 3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항상 공부할 때는 재산세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이번 심화에 세목별로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신고납부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결정되면 과세표준의 세율이 결정되면 과세표준 곱하기 산출세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있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납부 보통징수하는 세금도 있네요 세목별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취득세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그러나 상속은 6개월 9개월 반드시 6개월 9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말일부터 자 그 다음 3번은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무슨 뜻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은 이 거래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60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야 신고를 받아줘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는 원칙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럴 때는 60일을 쓰면 안 된다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나왔고 그럼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를 안 한다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에 포함하는 거죠? 세금이 늘어나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납부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이렇게 자 그럼 가산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신고불성실 가산세 뒤에서 또 나와요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80%까지 올라갑니다 사기부정은 40%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취득세는 뭐다? 신고납부를 안이하고 매각할 때는 중가산세도 붙는다고요 뒤에서 다시 배워요 아우트람만 알고요 자 그 다음 3번 추가신고납부기간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일반세 중과세율 적용이 됐을 때는 추가징수하죠?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중요한 거는 61일 내에 추가징수하되 가산세는 과로 어떻게 한다? 제외 이에는 공제를 안 합니다 61일 내에 신고납부하잖아요 가산세는 제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4번 비과세 받았다 감면받았다 추징해야 하죠 역시 61일 가산세가 있었다면 역시 뭐다? 제외 그래서 추가신고납부기간은 가산세가 있었다면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제외제외 왜 제외제외일까요? 이 법은 세금을 많이 만들려고 만든 법이죠 가산세 제외 그리고 취득세는 61일 내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기한호 신고가 있죠 그래서 기한호 신고는 뭐다?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포함해서 깎아준다 감면해 주죠 자 뒤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무신고 그래도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20% 붙잖아요 그래도 20%를 일정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를 깎아준다 오른쪽 1개월 이내에는 50%를 깎아주고 3개월 이내에는 20%를 깎아주고 6개월 이내에는 20%를 깎아준다 뭐만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대목이 기한 후 신고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한 자가 세금이 20% 붙어있죠? 이거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통제하기 전까지야 돼 6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 5번은 중과산세 어떨 때 붙는다고 그랬어요? 신고를 안이하고 매각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방에 몇 프로? 80% 그럼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합쳐서 뭐다? 보통 징수 숫자가 중요해요 매각 80% 어떻게 외워요? 매각 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만내요 미등기 전매에다 걸려잖아요 그러나 박스 중과산세 배제 일부 기억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거 등기할 수 없는 거는 미등기 전매라고 안 쓰죠 단 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도 회원권은 제외 회원권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8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의제취득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 있죠 간주취득은 몇 개야? 4개 지목변경 종류변경 개수 과점주주는 2%만 내는 거죠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간주취득의 대표주자는 뭐다? 지목변경 증가한 가액의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지목변경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2%만 적용한다 등기 대상이 아님으로 그러나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가상금 자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가 붙으면 이제 고지납부로 바뀌죠 이거는 고지전에 붙는 거고요 10% 20% 40%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붙고 그럼 합쳐서 보통징수 고지납부 그럼 납부를 안해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몇 프로가 붙는다? 3% 이해를 우리는 연체이자 가산금 금이라 그래요 연체이자 그래서 가산금도 붙는다 자 고지세가 날라왔다 납부인의 납부를 안하면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 가산금 금리가 붙어 연체이자 금리 3%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납부 지연가산세 용어가 달라요 지방세는 가산금 금리 이자가 붙어 국세에서는 용어는 다르다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과 보존해야죠 왜? 그래야 실거래가익을 인정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다 불리익을 준다 세금을 몇 프로 늘린다? 10% 10% 가산세를 붙여요 10, 20 하면 안 돼요 법인 열받아요 10% 자 그 다음 8번 취득세 납부 확인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는 법인이 아니라 누가 나와 등기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이거를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다음달 10일 이번에는 누가 열받아 등기등록 관서의 장이 열받아요 10 위에도 10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파트 등록 는어시는 간단하네요 신고납부 절대 60일을 안 써요 원칙이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를 뜻하죠 자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무신고 과소신고를 했다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등록 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첫 번째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 했으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까만 동그라미 에요 그리고 똑같다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통증수 추가 신고 납부 납부 기한 60일 취득세와 동일하다 등록 면허세는 3번 같은 경우는 60일을 쓰고 나머지는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기한 후 신고도 동일하고 그러나 중가산세는 취득하고 믿음기전 매주 80%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다 자 그리고 고지서가 납부를 안하면 3% 뭐가 붙는다 가산금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금리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그 다음 취득세 가산세 적용 1번 사실상 취득가액도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를 합니다 검증받은 거래죠 조사를 해서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신고를 5억에 했다구요 근데 8억에 거래해서 그래서 8억에 거래했는데 5억 다운을 적었죠 취득세를 납부한거에요 그래서 8억으로 통보를 받아 그럼 취득세는 3억에 대해서 추가징수합니다 추가징수할 때는 뭐를 붙인다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징수한다 사기 부정한 방법이니까 40%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뭐다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하면 안돼 적은 경우 자 신고를 5억에 써요 확인된 금액은 8억이에요 다운을 3억 적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고한 금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해를 세금 냈지만 3억에 대해서 추가징수를 한다 그냥 하는게 아니라 가산세를 붙여서 자 그 다음 2번 자 일시적 이주택은 주택을 중과 안 해요 몇 년 이내 팔 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이내 앞에 거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 종정 거를 처분하면 1에서 3% 적용했죠 처분을 안 했다 투기꾼 역시 뭐를 추징한다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가산세를 붙인다구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납부 보통징수죠 자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납부기한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약 보름 토지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 다음 나머지는 7월 단 주택은 20만원 초과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단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2분의 1 2분의 1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그래서 중요한 건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선박한 오기는 7월이고 고지선은 납부 기한 5일 전 5일 전 하면 뭐다 5일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일은 납부 납기 게시가 꼭 붙어야 돼요 5일 앞에 5일 앞에 적으라고요 납기 게시 5일 전 게시 게시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니까 가산세는 죽어도 없어요 가산금만 나오는다 가산금 몇 프로 3% 3% 자 그 다음 종부세 61조 자 종부 정부 결정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나 선택하면 뭐할 수 있다 신고 그다 정부 결정이든 정부 부가든 납기는 겨울 보름 12월 1일에서 15일 그리고 고지서는 5일 5일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납기 게시 5일이 똑같고 자 그럼 납부를 안 하면 국세죠 국세 가산금이 붙어 이 가산금을 3%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국세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용어는 다르되 내용은 3% 같은 거예요 연체이자 자 그 다음 6번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왜 정부 결정이니까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무신고란 용어 자체가 없다 그럼 적게 신고하면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10%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도세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만만한 수업이 아닙니다 비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들어봐야 돼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론정리를 또 하죠 요약집을 통해서 이론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전체 숲을 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야 고독점을 할 수가 있다 자 양도세 양도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세하는 거죠 신고 납부랑 똑같은 돈 자 예정신고 1번 항상 기타자산은 몇 호자산 1호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말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또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받기 전 전에 대금청산은 취득세랑 원리가 똑같아요 무효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됐다 그래서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취득세는 허가일부터 60일 양도세는 말일부터 2개월 취득세는 허가일부터 60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부터 60일 양도세는 2개월인데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주의하시고요 자 부담부증이야 나왔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잖아요 채무는 양도는 말일부터 3개월 2에만 3개월 입니다 나머지는 다 2개월 이에요 자 주식은 신고를 너무 빈번하게 하지 말아라 반기 6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사고팔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다 1번 2번 3번에 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2개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지가 폐제됐죠 미리 납부해도 폐지 옛날에는 10% 깎아졌어요 근데 이게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리 신고하더라도 세액공지 안해줘 그 대신 안하면 강행규정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양도세는 불리익을 안당하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래서 확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적용 안합니다 이 뜻은 뭐다 예정신고를 안했다 강행규정이라 그랬죠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러나 확정도 안했다 가산세를 적용 안한다 여기에 20% 붙었죠 무신고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붙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라나 가산세는 이중부가 금지 단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예정신고를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엉뚱이 신고하면 확정신고 해야 돼요 3번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 정 정이 빠졌네요 확정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리고 납부를 안했다 연체이자 국세죠 납부지연 가산세 몇 프로 3% 그 다음 양도세 징수 신고는 해서 납부를 안해 그럼 징수해야죠 그럼 법에 의해서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날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2번은 신고를 안해서 무신고 했잖아 그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죠 결정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한다 이때는 30일 1번은 신고했는데 납부를 안해서 그럼 법에 의해서 징수 한다 그럼 맞아 근데 2번은 신고 안해서 그럼 정부가 결정해줘 결정해서 세금을 납부할게 추가로 나타나 그럴 때는 30일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와 동일하죠 모든 신고하는 세금 동일하다 근데 이제 예정 신고에 한가지 알아둘 예정 신고 예정 신고 동일 년도에 동일 년도에 두 번 이상 팔어 누진세율 대상 1회 두 번 이상 판다고요 그럼 두 번 이상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기본공제 빼고 1200 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파는 것도 과세표준이 1200이야 기본공제 빼고 1200 그럴 때는 과세표준이 1200일 때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는 몇 프로 6%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요? 72 그 다음 여기도 6% 얼마 나와요? 72 이렇게 동일 년도에 예정 신고를 두 번 이상 하는 거죠? 그럼 앞에 72만 원 납부했잖아 뒤에 거 동일하다고 72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다? 합산해야 돼요 1200 1200 합산해서 2400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합산해서 그러면 과표가 따로따로 할 때는 6%인데 합산하면 세율이 15%까지 올라가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 동일 년도에 누진세상을 두 번 이상 팔 때는 이해와 이해를 합산해서 신고하라 그리고 앞에서 72만 원 납부한 거는 빼고 그래도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다 예정 신고를 어떻게 하나 이해와 이해를 합산해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8번을 하나 만들려고요 가운데 3번 출제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어요 무슨 신고 예정 신고할 때는 따로 하지 말아라 양도세가 줄어들어 합산해서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따로따로 합산해서 신고를 안 하면 세금 띄어 먹었죠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 확정 신고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신고를 아니 할 때는 뭐를 다시 해야 돼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목별 신고납부 그래도 한번 납부하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매년 세금을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는 보다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 징수로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 잠시 쉬었다 할까요